내 이름은 도티 샌드박스 런에 온걸 환영해 진짜 디지기 싫으면 잘 눌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정희 토큰누브 왈도쿤입니다 오늘의 할게임 샌드박스 런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 캐릭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을 뻔 했지만 아쉽게도 샌드박스 런에는 제 캐릭터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샌드박스 런 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달리는 게임이고 여기 나오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대결을 벌이는 게임입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면 샌드박스 런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내 이름은 도티 샌드박스 런에 온걸 환영해 저도요 이사님 어 이 두 분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어 뒤에 있다 내 이름은 찬이 같이 달리자 엔다님은 어딨죠 일단 커플은 논으로 치고 가장 대중적인 도티 도티님 제발 좀 자르지 말아주세요 일단 대중적인 도티님으로 한번 러너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만 기억해 위로 점프 아래로 점프 그리고 2단 점프 황금코인 7기를 모으면 되는건가 점프 아래는 왼쪽 터치 오른쪽 터치가 위로 가는거고 왼쪽 터치가 아래로 내려가는거네요 어 몬스터도 있네 어 야 내려가 아 못 내려가는구나 왜 못 내려가나 했네 어 쉬운데 2단 점프 2단 점프 음 샌드박스 런 음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예 상당히 쉬운 게임입니다 예 어린 시청자분들이 즐기기에는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거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저 네모는 뭐냐 어 이렇게 퍼다주네요 요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샌드박스런이 광고받은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은 잠뜰림 하고 묻는거네요 잠뜰보다 빨리 달리기가 이번 목표입니다 아 잠뜰림과 함께 달리기라니 만만치 않겠는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출발 이라고 하네 똥 조심 똥을 조심해서 아이고 잠뜰림 너무 느리신데요 오 이거 뭐야 빨리 가네 똥 조심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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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있는거 먹으면 빨리 달리네요 이걸 빨리 먹어줍시다 어 몬스터 밟으면 안돼 어 몬스터 밟으니까 이거 공격을 하네 2단 점프 오 상자 먹어주고 2단 점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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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좀 어렵다 날개를 빨리 먹어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잠뜰림 운동 좀 하셔야겠네요 어서 달려보자 사과많이 모으기 시합은 준비됐어 아이고 뿌띠어부님 제가 얼마나 사과를 잘 먹는데요 고금 주역 테스트 보셨습니까 만만치 않다고 점프 먹어주고 점프 먹어주고 점프 먹어주고 높게 점프하고 바로 자동 점프 여기 위에서 먹어준 다음에 또 자동 점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는데 얘가 좋아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렇게 2단 점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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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둘 셋 넷 딸 하하 사과 먹어주고 밑에 사과 먹어주고 막아주고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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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압도적으로 먹었네요 15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커플을 이겼다 이것이 솔로의 힘 매우 어려운 스테이지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누가 좋을 줄 알고 이런 승부 피해선 안됩니다 남자로 태어난 이상 이런 승부 피하면 여자친구 받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봐보자 바나나를 밟아요 어 미끌미끌 나오네 야 얼마바다 시 아 내가 너무 무시했군 샌드박스런을 무시해서는 안 됐었어 이 제작자분들이 머리를 잘 썼네 초반부에 되게 쉬운 것만 보여줘도가 갑자기 어려운 거 딱 보여주니까 어려운 거 봐 밟고 미끌미끌 바나나 바나나 아이씨 바나나 바나나 미끌미끌 미끌미끌 아따 좋다 어어 위험했네요 잘 어려워 보다 뭐 타니보다 복숭아많이 먹기 복숭아 정도야 많이 먹을 수 있지 하하하 잘 Late 엔다님 품으로 돌아가시지요 젠장 이겨주겠어 이길거야 엔다님 품으로 보내지마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이다 아 힘이 빠져 아 힘이 빠진다 아주 대충해도 이기는구만 아 이런 젠장 무료하트라니 무료하트 주세요 왜요 이런 개같은 광고를 봐야돼 나중에 받을게요 무료하트 얻었다 가겠습니다 마리아 친구들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빨라서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갈게요 압도적인 승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압도적인 승부 앗앗 마리아 친구들님 말자가 들어간거 치고는 많이 들리신대요 마리아 친구들님 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욕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아이고 테드님 테드보다 슬라임 많이 잡기 아 슬라임을 많이 잡으면 되는거군요 테드님 테드님이 그 모바일 게임계의 강자라고 들었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저는 아이오게임 시드 프로게이머입니다 랭크안에 수두러없이 들어가봤어요 이런거는 가뿐하게 해봐야죠 슬라임 많이 잡아드릴게요 슬라임은 두번 때립시다 어 타격감이 좋아 어 좋아 이거야 이 타격감이야 테드님 좀 잡으세요 어 잡고 계셨네 탓탓탓 어우 어우 어 소리가 너무 음란한데 뭔가 아하 음란한 내 마음속에 있는건가 슬라임은 두번 때립시다 자 슬라임을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맛있게 때려주는 겁니다 슬라임은 해악이죠 슬라임 죽여주마 아주 귀여운 슬라임이긴 하지만 어쩔수없어 넌 나한테 죽어야 돼 아 타격감이 은근있어 타격음이라고 해야되나 타격음이 은근있네요 압도적인 송부 아이고 테드님 울지마세요 예 클래시로 하러가세요 너 빨리 달리기 잘한다며 나랑 겨뤄볼래? 아니 도티님 앞에서 어떻게 반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김블루님 안되겠네 압도적인 송부 어 밑으로 갈 수가 없어 아 잘못갔다 아 왜이리 헷갈리지 조금? 어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 어 제작자분들 머리 좀 잘쓰셨는데요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 와일드쿤 프로게이머 허투로 먹은거 아닙니다 아이오시리즈 프로게이머인데 이거 허투로 먹은거 아니에요 역시 기량의 차이를 이기진 못하네요 근성은 영원한 것이다 자 모든 것을 올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월드도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는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가 되면 한번 해봐야겠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알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슬라임 수비라고 할 뻔했네 샌드박스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